지켜봐주세요, 우리 암미. 너무 조금 겨우. 암미, 암미. 우리 얘기하잖아요. 예? 뭐야? 오빠, 여기 주워. 무슨 이게 나왔네. 오빠, 밥 좀 해 주워. 저리 가! 여기 지금 급해. 삼겹살 남아있어? 응. 한 마만 구워줘. 응? 한 마만 구워줘. 아니, 삼겹살을 못 구워줘? 아니, 애들이 안 들어가. 무슨 일이지? 그쵸? 약간 불량인가? 네? 너 지금 우리 애들한테 불량이라는 거야? 그러니까 불량이 그만큼 많이 뽑힌다. 그래서 불량이다. 뺏을 때 공부할 필요 없다, 이런 거 어때요? 근데 진짜 공부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? 아무, 아무, 야, 그냥, 그냥, 그냥. 그냥 아무, 아무 헛소리나 해 봐. 바보야. 지금 다야하는 거도 smoke lifts 너, 너, 너,роде digomon spent money. 왜, 그냥,선아. 너,ichte섭을 이기고 하시는 거 하네?